지현아 덮어먹어? 네 야구가 가장 쉽지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상일선 오시현입니다 그 패션은 좋아하세요? 네? 옷 입는 거 좋아하세요? 네 2023년 패션 입회 참가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야 아 네가 왜 공소 나오냐 진짜 아 네가 왜 공소 나오냐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뭐 먹고 있었어요? 어 배고파 맛있지? 어우 맛있까 그래도 악수는 하자 네 야 노비야 이리 와 아니 절로 가 너 그래 그래 어차피 저쪽 라인 아니야? 그러니까 야 이건아 오랜만이야 야 니네 형 잘 챙겨드려 오늘 오빠가 많으니까 어 지지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아니 운동부가 섭외력에 사는게 장난 아니네 이건아 야구스타를 지금 야 야 우리 섭외 다 태균이가 해 야 너 거기 국 묶어서 짜는거지 이거나 여기나 여기 여기 노시안 있잖아요 여기 MVP를 무슨 도겨로 구라 야 네가 그거 빨리 저도 야구 선배예요 네? 두 분은 대결해 보신 적 있으세요? 하지 마세요 시안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애가 얘야 아니 사실 노시안을 불렀다길래 아니 매기려고 불렀나? 제공 홈런 한 4개인가 5개 돼요 통사에 그러면 만남은 넘겼네 네 몇 번 또 몇 타수야 몇 타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아니 안타 치면 열받아 하더라고 아니 홈런 그렇지 아니 무조건 홈런인데 진짜요? 어 그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도 돼 괜찮아 시안아 네가 나한테 한 얘기 있잖아 그대로 얘기해 오늘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유희관 선수 공을 뭉쳐본 적은 있어요? 서운해 서운해 그거 태균이 거야 아 그럼? 서운해 그거 태균이 온 건데 나도 하나 만들어줬잖아 맨날 알라딘만 내보내지 말고 맨날 알라딘만 내보내지 말고 죄송한데 이게 기록이 나오네요 검색하니까 10타수 7안타 10타수 7안타에 3온난? 그냥 반이 홈런이라니까 올 시즌 홈런왕의 밑그림이 접니다 제가 밑바탕을 만들어준 거예요 야 네가 키웠네 제가 키워져 저 정도면 방망이 좀 타격 안 될 때 언제 유희관 만나나 집에서 맨날 유희관 언제 나옵니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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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고양이는 뭐야 아니 시환이는 두산하고 3연전이면 내 로테이션을 짧았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입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렇지 그렇지 허리 아파가지고 시환 못 나갈 상황인데도 유희관이라고 아 저 괜찮습니다 저 나갈 수 있습니다 어? 유독 또 야구장에서 만나면 나를 반갑게 인사하더라 아니야 아니 별 그런 친분도 없는데 아니 서비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따 낙기마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 얘 오니까 노시를 한 마디도 못하고 너희 눌마 그래도 열 번이나 만나셨고 오늘 열한 번째 만나시네요 아 근데 야구 잘하니까 잘생겼다 어 야잘 야잘잘이라고 근데 약간 태균이 형이 있어서 좀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편하게 편하게 저희가 봤던 모습이랑 다른데요 근데 워낙 또 태균이 형하고 내가 문제구만 내가 문제야 군기 잡기로 유명해가지고 나는 요렇게 생긴 애들이 그렇게 싫었어 난 그래서 이런 애들만 있으면은 그냥 군기 잡고 싶어 선행 사장님 안창 두 개 살치 두 개 네 운동부는 많이 봤어? 네 어 어느 편을 가장 재밌게 봤어? 생리 없었는데 이미 생으로 먹을 때 먹으라고 생으로 먹을 때? 네 항상 생으로 드신대? 어 근데 바쁜데 어떻게 딱 여기 지금 최초 아니야? 시즌 끝나고 나오는 거? 네 첫 방송입니다 운동부에 그만큼 또 애착이 있네 맞습니다 거기서 본 김태균 선배의 모습은 원래 알던 모습인가요? 선배님은 항상 한결같으신데 어 그래요? 진짜 몰라 진짜 한결같이 어떻다는 거야? 좋은 순서 많이 먹어 금메달리스잖아요 그렇죠? 아니 운동부에 지금 금메달리스가 너 메달이 있냐? 네? 저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에서 받은 거 이거 금메달 없어? 금메달 없어요 저는 공이 느려가지고 항상 떨어졌어요 대표팀에서 공이 느려서 떨어졌을까? 너 뭐 얼굴 때문에 떨어졌을까? 난 바지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?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어 그래 언제까지 내가 해 지금? 맨날 노비로 살아 이제 너 좀 컸다 요즘 좀 나가라 봐 바빠요 요즘 야 진짜로 고기를 굽게 하면 어떡하니? 넌 먹고 넌 젓가락 들고 먹고 고기가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선배님 좀 구워줘요 고기 좀 저거 하나 우리 거 아니었어? 아냐 다 내 거요 APBC는 언제 하지 또? APBC는 16일부터 합니다 16일? 여기서 또 운동구 기받아가지고 딱 가서 또 잘하고 와야지 APBC 뭔지 하지? 지현아 대표팀 얘기 너무 하지마 대표팀 못 나가 봐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 난 그래도 너보다 운동구 더 많이 나왔어 근데 이렇게 경기에서 많이 만나셨으면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은 타자들을 만났는데 노시안 선수 만나면 진짜 던질 곳이 없었어 무섭지 네 진짜 뭘 던져도 다쳤어요 사실 태균형보다 더 무서웠어요 근데 저기 희가님 거 잘 못 쳤어 태균형 그 연속 출루 기록을 제가 깰 뻔할 수도 있어서 3타수 무한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한 번 쳤어 2로타를 2로 나가서 나한테 그러다 너 때문에 기록 깨질 뻔했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밧진 내려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? 다 나도 알지 타자들 어떤 마음인지 알지 너 곤란하게 한 번 해줘? 밸런스 게임 한 번 해볼까? 김태균 2대 5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어 생각하는 게 다 똑같네 움찔했어 움찔했어 못 골랐어요? 골랐어? 골랐습니다 김태균 골랐다고? 다음부터는 곤란해하지 말고 대우라고 해 괜찮아 형은 괜찮으니까 대우라고 해 대우라고 해 대우라고 해 이런 걸 보고 반하는 것도 괜히 그런 거 불편해하지 말고 대우라고 해 네 마음 그게 아닌 거 아니까? 대우라고 해라 일단 이런 거잖아 그렇지 알지 너도 오늘 그냥 밥 먹어 얼마나 곤란하겠어? 안 될 거 같아 선배님 너무 방송 보니까 고깃집 사장님처럼 여기 옆에다 배치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 오늘 왔으니까 잘 됐다 난 밥이나 먹어 이거 맛있다 고기 선배님 때문에 소금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고기가 더 맛있더라 너 오늘 하루 길어 잘 먹어도 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고기? 먹어 드십시오 고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맛거도 맛있다 아니 그래도 제일 잘 먹지 않나? 하나에서? 잘 먹는 거 지금 하나에서 먹는 거 1등? 네 포스트 김태균이 야구 말고도 먹는 걸로도 포스트 김태균이래 얼마까지 먹어봤어? 최대 고기 몇 입 고기로 말입니까? 어 고기는 근데 오히려 많이 못 먹고 그럼 주종이 뭐야? 잘 먹는 거 저 라면 라면? 라면 편에 한 번 더 문동주나 아 근데 진짜 세상 느끼는 거지만 고기 진짜 잘 보이시네 조용히 안 해 고기 먹어 너 좋겠다 맛있는 고기 먹어서 이거 한 번 먹어봐 달라 야 먹지마 거기 지지야 지지 먹고 판단해봐 한 번 그래 맛 좀 보자 야야야야야야 근데 시현이 앞에서 좀 창피하네요 시현아 두 분 좀 창피하네요 시현이 앞에서 여기가 이래 여기가 정글이야 정글 네? 시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야 맛있다 맛있긴 맛있다 시현아 이거 맛집이네 맛있다 뭘 맛있어? 원래 야 그게 왜 맛있냐 내가 옆에서 감칠맛 나게 자꾸 볶아주니까 맛있는 거지 시현아 시상식 다닐 드레스 좀 맞췄어? 맞췄어? 원래 그런 거 선배한테 맞춰주잖아 선배한테 선물을 해 주죠 선배님 저희 MVP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딱 역대 선배님한테 쫙 돌리지 턱시도 그 인터뷰할 때 태균 김태균 선배가 해준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다 같이 사는 거지 그러면 기사 엄청날 거 같아 그럼 저기 시장 가자 우리 시장 가가지고 태균 형 명품 시기 차고 저한테는 지한이도 색다를 거야 되게 태균 형이 팀에서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색다른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선배님이 저 이 씬인데는 이제 은퇴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와 그거 완전 처다보지도 약간 무서울 때네 근데 아니다 선배님 엄청 천사였습니다 진짜 천사? 진짜 천사였습니다 진짜 아 네 너 태균 형 지금 하나 감독 갈까봐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잘 보이는 거지? 혹시라도 타격 코치나 감독으로 지금 올 것 같아가지고 어? 어 시안이가 또 유명했던 야구도 야구인데 그거 알죠? 노래 아이 가수지 가수야 가수 그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그 힐링 보이스 따라 했던 거 있어요 그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 시안이네 부모님들 성악 교수님이시지 어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니고 성악을 잠깐 잘 안 친하네 왜 알면 항상 50%만 왜? 그래가지고 성냥이 좋아 시안이가 노래 엄청 잘 오 노래 엄청 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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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넓지? 이런데 찐으로 놀랬어. 시현아 노래 한 곡 할래? 노래 진짜 되네, 가수야. 김범수, 김범수. 가수는 형이 같이잖아요. 나보다 조금, 아직 조금 이게 목젖이 안 난들 그리는데. 태현 선배님이 노래만 가봤어요. 잘했어요? 잘하세요? 진짜 멋있지. 저는 아직도 그 기록은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때 태현 선배님이 야 너 노래 잘한다고? 이래가지고 노래 들어보자 하고 이제 노래방 데리고 왔어요. 진짜 노래방. 그때 정은원이라고 같이 왔거든요. 은원이 형 부르고 태현 선배님이 자리에 왔어요. 그때 돌멩이 부르셨거든요. 돌멩이? 나는 돌멩이. 근데 태현 선배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자리에 일어나서 주방에 손 놓고.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네, 진짜로.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은원이 형이랑 둘이 노래방 가잖아요. 맨날 따라해요. 태현 선배님이라고 이렇게. 후배들 앞에도 무게 잡았나 했더라. 나 사랑하니까 남자니까 잘생겼다. 시현이가. 대전 장동건, 대전 정우성이라는 게 진짜 저요. 누가요? 별명이다, 별명. 별명이에요? 정우성이야? 별명이요. 너도? 배전? 너는 정우성이라고? 너는 정우성이라고? 정우성이라고? 현란 위원님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죠? 저요? 쟤네 올라프. 서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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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다. 유희관을 안 만나서 오래 걸렸다. 제가 있었으면 40개까지 서졌다. 근데 31홈런에 101타점이잖아. 대단한 기록이 있어. 많이 했다. 2000년대생 최초의 홈런왕이고. 그렇습니다. 23세 이하 역대 세 번째 홈런왕. 그리고 또 아시안케 금메달 따서 앞으로 이제 뭐 노시안의 시대가 아닌가. 한국 프라이거는. 내가 왔다 했던 얘기 왜 또 하냐? 근데 태균 형도 노시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? 포스트 김태균은? 이제 포스트 김태균도 안 어울려. 그냥 노시안으로 가야 돼. 난 올해 여름부터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가야지. 스팸이 나왔네?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이번에 다 타점을 내줬는데 그리고 어쨌든 가장 기어otch Environment 공급 다 나왔으니까 PlayStation Kevin Faster 네. 우승의 활용도 좋지만 일본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. 에ien 일본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. 근데 다들 봤을 때는 대만전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선전에도 그 리니 민 투수한테 맡겨가지고 정답. 결승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선수들끼리 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두번째 보니까 çık karma Lucasmind 최고. 처음에는 약간 생소하니깐 피ека 힘들었던거같이 너무 치 PROFIT0 정답이 이미 APBC 유중일 감독님이 대회 시작도 안 했는데 노시안이 4번 타자라고 이미 무조건이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4번 타자는 뭐 노시안이 이런 얘기를 좀 태균 형이 해줘야 된대 그치? 태균 형이 뭐라고 하신다면 정확히 나 때는 내가 4번 타자 그러니까 희간이는 지금 자기 대표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시안이 얘기만 하는데 그걸 짜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먹어 이거 안 해? 이거 내가 맨날 듣던 얘긴데 서운해랑 이거 이거 뺏어가야겠다 서운해? 고기 뭐가 제일 맛있었어? 고기 아까 듣는 살치살 살치? 가서 맛있는 살치를 한 2인분만 줘달라고 살치요? 응 어떻게 하세요? 네? 심부름이야 살치 2인분만 살치 2인분만 저 고기 되게 맛있겠는데 줘? 아니 시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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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못 먹은 것 같아 내가 고기를 잘 못 고쳐서 미안해 죽겠는데 맛있었습니다 우리 동생 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고기 고기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맞아? 제비 추리는 아닌가 봐 아니 시안은 저거 맛있게 살치 선명히 구워주실 거야 네 동생 소스 보면 SNS에 이제 힌트 춤 미스트죠? 어 그냥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 따라하는 따로 배우는 거 같은데 어 나 이번에 봤는데 그 함지고 가서 문동조사스랑 워싱싱 그거 하는 거 워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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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운동보를 위해서 하나 찍고 가 워싱싱? 워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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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 이거야? 뭐야? 그게 천밍밀 아니야? 쟤 뭐야? 아 이게 있어 봐봐 이 음악을 입혀야 됩니다 어 아 뭐야? 아니 절로 가 너 어우 워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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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절로 가 너 아우 된장국 되게 맛있게 익었다 거기 된장국 아 여기도 거기도 조리면 돼요 이거 먹어봐 잘 익었나? 괜찮은 거 같은데? 지현아 고기 먹어 살치살 너무 나와 와 사랑받네 왜 내 눈치를 봐? 배불러? 조금 배불러 어 조금? 운동은 또 나올거지? 왜? 바로 대답한다고 생각도 안하고? 어? 아니 나도 이런 내리사랑이지 나도 여기 와서 이런 거 이렇게 배웠는데 어? 내리사랑 아 장국 먹을 때 기억나네 이건 밥 먹을래? 밥 밥 밥 밥 밥 하나만 주세요 왜 물어봤어? 밥 하나만 주세요 왜 물어봤어? 아닙니다 그럼 그정은 전수 들었는데 어? 시완아 나도 줘 아니 시완이 거 시완이 나도 줘 야 뺏기지마 시완아 니꺼야 니꺼 시완이 나 동생꺼는 안 뺏어 먹을게 아 네 감사합니다 된장 맛있어? 네 이게 더 맛있을걸? 뭐라고 혼자 저러고 있냐 모르겠어 근데 저 어차피 태균형 말할 때 잘 안 들어요 두부를 으깨가지고 와 이거 진짜다 된장이 약간 옛날 그 된장 그 아 저거 저거 무슨 이거 잘라줘 시완이 먹으라고 잘라는데 시완이 아니 시완이 먹으라고 잘라는데 여기 먹어요 야 맛있어 이모 어 고기 하나 올려서 먹어 이게 네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간데요? 어 컴퓨터 잘라 드셔가지고 그래도 하나 두고 기완아 더 퍼먹어? 네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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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과장 쉽지? 네 야구의 소중함을 우리 운동부에서 다시 깨워줬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겠네 힘들 때마다 여기서 고기 먹을래 스윙 하나 더 할래 뭐 할래? 스윙 하나 더 할래 그럼 무조건 홈런이지 도쿄돔 천장까지 때리겠다 도쿄돔 가봤다잖아? 안 가봤습니다 도쿄돔이 좀 적응이 필요해요 어떤 적응입니까? 에어돔이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천장을 띄우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아 평소에 그럼 내려가셨어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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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띄우죠 계속 띄우죠 그래서 문도 이중이에요 너 가봤어? 네? 가봤어? 아니 저도 그 왜 갔어? 응원단으로 한번 갔다왔어 WBC 아 WBC 응원단 말로 적당히 해 진짜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어 그래 그리고 타구가 좀 더 오래 있어 이거 이 뜬 타구가 그리고 우리가 외화로 치면은 좀 더 채공시간이 더 있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잘못하면 약간 기이 맹맹해 그래서 가면 이거 가끔 해줘야 돼 힘주는 거 거기가 잘 넘어가요 타구가 타구가 조금 저항이 없어서 아 아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둥둥둥 이렇게 떠가는 느낌? 수비할 때가 좀 다르겠다 그러면 뜬궁 잘하는 게 근데 좀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해 거기 가서 운동하고 할 때 하치가 엄청 좋은 거 같아 와 그치? 어? 장난 아니야 돌이에요 다리가 허치도 나랑 나 닮아가지고 허치가 푼 싫어하구만 그러면 루승환 선수의 내년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? 일단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내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올 시즌 잘했는데 내년에 또 못하게 되면 뭐 그냥 1년 반짝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게 또 아 더 성장했구나를 좀 증명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현이 노랑곡 해 돌멩이로 갈까요 그냥? 그래 어 돌멩이 그게 그렇게 폭발이었나? 손을 넣어야 됩니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이까지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좋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구독 고맙습니다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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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